. .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. . . . . . . . 전국이랑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잘 못 맞춰 맞힌다?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 했어요 어 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누구야? 어 봉을 끝까지 다 비슷하게 해? 십셔라고?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다 비슷하게 해 동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게 말이 좀 서 like that 봤어x2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Baş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기랑 스테이크를. 고기 스테이크. 항상 고기 스테이크. 빨간 달팽이였습니다. 빨간 달팽이 정답. 빨간 달팽이는 조금 더 큽니다. 맞아요. 빨간 달팽이 같은. 광고 페인트처럼. 광고 조심하세요. 저는 왜요? 동아리에 찾아뵙겠습니다. 아 미스터가 아니라. 아 미스터가 아니라. 메이플스토리 미팅을 하는데. 메이플스토리 해야 된다고.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진영이네. 실패. 진영이네. 앞으로도 저희 활동 지켜봐줄게 저희도 막 이렇게 스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걸로 좀... 야 나 도와줘 야 정우아 솔직히 너 한번 도와줘야 돼 야 도와줘 비 야 정우아 나 진짜 진짜 10분 동안 아무도 안 찍어줘 빨리 빨리 형 나 협조했었잖아 1렬로 서서 조화전 앞에서 한 장만 찍어줘라 근데 나도 마침 1렬로 자 태형이랑 나랑 정국이 누가 더 커 도렘이구나 예 맞아요 찍어주세요 뭐야 지민아 도전 외치자 지민이 형 가자 할 수 있어 여기 잡아야 돼 야 도전 하나 둘 셋 지민이 형 가자 도전 할 수 있어 오 진짜 진짜 고맙다 나 이래서 사라진 거 있나 지민이 형 왜 진이 형 어딨어 왜 어 둘이 이리 와 이리 와 왜 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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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찍으면 돼 가만히 서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dates 하나 둘 셋 1 kun 4 빠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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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